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했죠? 이번에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내레이션만큼은 책 광고 전문입니다. 이 프로님을 넘어설 사람이 아직까지 성우중에도 없어요. 제가 뭔가 책을 선전하면 뭔가 진짜 같죠? 꼭 쓴 사람 같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내레이션은 우리 이 프로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테슬라의 모델3, 모델Y 이런 것처럼 모델 이름이 가지아라는 모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테슬라면 가지아 하도 가자고 그러셔서 그러나 테슬라가 8백 몇 십불쯤 찍고 지금 이제 600불대로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후로 테슬라 고점에 이른바 그들의 표현으로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아주 저렴하게 사서 지금도 해피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가 우리 해외 투자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산 종류이 테슬라니까 이건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전략 완전히 파악하고 오신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직접 공장에 잠입하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보 빼오신 거죠? 네, 그렇다고 테슬라, 일단 지금 현지 주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800불대 고점 찍고요. 조정받아서 600불대 지금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도요타 같은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강도롭게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버블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이후 미국 안에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고조됐었다가 또 일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들이 좀 완화된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겠습니다. 약간 반등하고 있죠. 최근에 2, 3일 정도는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500불대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700불을 위협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정프로는 가격 모르죠? 테슬라 가격이요? 저는 뭐 가격을 보고 주식을 사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채팅창에서 2%가 테슬라 주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 보니 안산계 분명해요. 안산계 분명하다.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일단 뭐 테슬라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적 나올 때가 된 거죠? 이 친구도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모든 글루브 완성차 업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저희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연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난 17만 대, 18만 대 정도 물량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억 5천만 달러로 영업이익 8.5%를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 네, 맞습니다. 매출액이 100억 달러, 영업이익이 8억 5천만 달러. 아, 매출액이 100억 달러?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로 저희들이 좀 본다면 매출액이 대략 한 7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깝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자주 유지되는 종목만은 아니죠.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저희가 당장 2분기 때 캘리포니아의 메가팩, 730메가와트하워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완공되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이것이 과연 차냐라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어요. 사이버트럭에 대한 양산 모델 디자인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독일 공장 가동이 시작을 하고요. 4분기 때는 미국의 텍사스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이 생산이 될 예정이고 상위 공장에서도 모델2에 대한 생산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4? 2요. 모델2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중 내내 분기마다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탄소와 관련된 비용들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ESG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면서 특히 이 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라든지 GM 앞서 설명드렸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취하고 있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전략들.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 테슬라의 경쟁 구도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 주가 떨어지기 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 차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15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안 때문에 생산의 차질을 믿거나 공장을 잠시 중단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대기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의 파워가 결국에는 이런 생산에 대한 불안감들 혹은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정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조금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고요. 반면에 폴크스바겐 그리고 GM, 도요타 여기들은 쭉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고가 기록하고. 네. 그래서 이게 혹시 결국 테슬라 혼자 옛날에 독주할 때는 전기차라는 걸 독점, 이른바 독점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만큼 많은 가치를 인정받다가 진짜 큰 형들, 폴크스바겐이나 GM이나 도요타 같은 전통 강자들이 뛰어드니까 이제는 테슬라 말고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예전만큼 그런 불 뿜는 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CS201에서도 GM이 기조연설을 통해 얘기를 했지만 얼티온 플랫폼과 그들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는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도 사실 테슬라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저는 크게 두 개 축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배터리 내재화였고요. 두 번째 필라로 좀 중요하게 언급했었던 게 바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자회사 엘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급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지 에너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버블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시장의 해계무늬를 갖고 있는 업체가 테슬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막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양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이 시장을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고 테슬라를 견제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가가 좀 테슬라는 빠졌고요. 반대로 기존의 OEM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슈도 좀 많이 있었죠. 일단은 저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얘기, 앨런 머스크 얘기도 있었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연동해서 움직였었던 구간들도 좀 있었고요. 효과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밝히면서 신환경차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1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밝혔고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반등이 성공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몇 대 정도 팔 걸로 시장이 컨센서스로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17만 8천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16만 대까지 조금 낮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생산이 적어도 램프업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16만 대까지 낮춰서 볼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물량 증가로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통해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포인트입니다만 이러한 시장 안에서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적정 주가를 발표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꽤 있고 투자 의견도 있는데 이익이 1년에 한 4조 원 정도? 4, 5조 원, 5조 원 정도 나온다면 시가총액은 지금 한 800조 원쯤 합니까? 거의 그쯤 되죠? PER이 200에 가까운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던 툴로 테슬라를 사실 보면 이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포인트로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의 가치를 재평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적정하게 잘 제시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기성품을 만들어서 오너십을 판매하는 즉, 한 번 판매하면 매출액 딱 끝나버리는 기존에 이런 자동차를 제조, 생산,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속가능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자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던 구독 관련된 비즈니스도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기업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이런 GM이라든가 폭스바겐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사실 일찌감치 먼저 선보였었던 업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6년 이후 테슬라 홈페이지에 About Tesla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전기차 대중화가 더 이상 회사의 비전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비전 하에 전기차랑,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랑 연결된 다양한 스토리지 비즈니스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보급된 전기차를 바탕으로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구독 서비스부터 오토파일럿이나 풀사프 드랍인 같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들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매출의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그걸 조금 하나씩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 친구들 돈 벌겠구나 알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쉽게 아마 이해하고 계신 건 구독 부분을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처럼 월 얼마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열어주거나 액티베이션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 음원 사이트 음원 어떤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악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월 특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 안에서 구독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종의 테슬라 차량이 아이폰처럼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앱을 산다든지 콘텐츠를 사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아마 다량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언급드리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로보택시까지도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려면 그 자율주행을 테슬라만 구현할 수 있어야 테슬라만 구현을 한다라기보단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지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미 보급돼 있는 전기차를 일종의 에너지를 닿는 그릇으로 활용을 하는 스토리지 관련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쉽게 말씀드려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량은 당연히 이동하는 대용량 ESS처럼 배터리를 크게 담아놓는 하나의 그릇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지붕에 깔려있는 솔라루프는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생산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태양광 패널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정용 ESS인 파워워를 통해서 축적이 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전기차를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 안에서 구성된 태양광 지붕과 가정용 ESS와 그리고 전기차는 하나의 마이크로한 그리드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값이 비쌀 때는 ESS나 전기차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값이 저렴한 심야전기 때는 ESS로 충전하거나 차량의 배터리로 충전하는 이런 사업들로 어떻게 보면 작은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동차로? 네, 자동차로요. 자동차에 충전해놓은 전기를 전기값 비쌀 때 빼서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 활용하는 기능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텐데 그게 뭐 큰 요금 차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변동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낮 시간에 집에 별로 안 쓸 때 태양광으로 이렇게 충전해놓고 차한테 저장해놓고 밤에 전기 많이 쓸 때 이럴 때 차에서 빼서 쓰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작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V2G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V2H나 V2B라는 표현을 쓰는데 B equal to house, home 혹은 B equal to building이라고 해서 빌딩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원이 가격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1차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웬만한 차량들은 하루에 2, 3시간밖에 운행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럼 대부분 가정에 충전을 해놓고 꽂아놓고 계시든지 안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전용 충전소라고 볼 수 있는 슈퍼차저에다가 정차를 해놓으시면서 충전을 하는 형태로 차량들을 이제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각 가정들과 그다음에 슈퍼차저에 세워져 있는 이런 테슬라의 차량들과 그다음에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 중에 메가팩, 파워팩이라고 하는 대용량 ESS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들이 소위 말해서 분산형 전원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분산형 전원들, 스토리지들을 모아서 그리드의 어떤 거래 상대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력 시스템의 전기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집에 딸려 있는 배터리들의 전기들을 다 끌어다가 그리드에 공급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전력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전기값이 쌀 때는 그런 전기들을 충전을 해서 이런 배터리들을 충전하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전기를 내다 팔고 즉, 전기값이 비쌀 때는 내다 팔고 전기값이 쌀 때는 충전하고 혹은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하는 소위 말해서 차익거래, 아비트라지 트레이딩을 이 전기 전력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즉, 테슬라가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버추얼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VPP 사업이고요. VPP? 네, 버추얼 파워플랜트 가상의 발전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지금까지 보급했었던 수많은 테슬라의 전기차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보급했었던 ESS들과 가정용 ESS들을 통합한 하나의 개념이고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하나의 가상의 발전수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VPP인데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사업들 중에 AI 관련된 사업들도 꽤 많은 걸 알고 계셨고요. 네, 오픈 AI나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은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엑스나 스타링크는 소위 말해서 민간 위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업체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가 언제 부족하고 언제 많이 넘치는지 즉, 전기값이 언제 싸고 비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들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오가기 위한 인터넷 채널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AI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는 밸류체인상 다 내재화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에너지 아까 잠깐 저도 테슬라의 비전을 잠깐 언급드렸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킨다는 개념으로써 기업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배터리 업체로 기가 팩토리 안타깝게도 이게 100% 자기 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웰 하이바라고 하는 셀 기술 업체와 셀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들을 인수함으로써 내재화에 대한 이의지를 이미 일찍 감심부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잘 판매할 수 있는 차 그걸 바로 테슬라라고 정의하고 이걸 디바이스들을 빠르게 보급하려는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킹이라든지 혹은 AI들을 통해서 분석돼서 결국에는 그리드의 전략을 거래하기 위한 거대한 플랫폼 즉 테슬라를 갖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공급자이면서도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델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그러면 현대차도 전기차하고 GM도 전기차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할 텐데 왜 테슬라만 비싸죠? 일단은 첫 번째는 선도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고객을 충분히 락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급 대수가 충분히 많아야지 이 플랫폼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결국에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인 밸류 체인의 인테그레이션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직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태양광에 대한 발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들도 내재화가 가능하고요. 이런 전력들이 오갈 때 발생하는 빅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AI 기술까지도 모두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언급했었던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져 있는 건 없거든요. 테슬라도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내재화했다는 점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8만 몇천 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1분기 컨센서스가 뭐냐고 17만 8천 대가 컨센서스 17만 8천 대니까 그보다 약간 한 5% 정도 비트하긴 한 거네요. 그러면 상당히 잘 나온 거네요. 18만 5천 대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까? 네, 잘 나온 편입니다. 한 5% 정도? 네. 17만 8천 대에 대한 넘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잘 나온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밸류에이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해서 여쭤보면 결국은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도 세상은 다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은 테슬라에서 팔 거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 모델을 가장 많이 파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도요타와의 협업 이슈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도요타랑 협업을 해요? 네. 테슬라가? 네. 뭘로 협업을 해요? 과거에는 도요타가 테슬라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요타 학교가 중간에 팔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요? 최근에 사실 이제 좀 몇 년, 2년 전이었었나요. 그때 국내 1위 공조 업체가 테슬라의 컴프레서라든지 공조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가 갑자기 덴소한테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완성, 부품 업체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시다면 기존의 모델이 멀쩡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떠다가 다른 회사에게 넘긴다는 건 사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좀 기분이 약간 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요타랑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일본 업체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양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볼륨이 충분히 큰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도요타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볼륨 1, 2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역량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차량을 만들기 위한 아키텍처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업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계열사들 많죠. 덴소라든지 아이신세이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들에 대한 조달들,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량 양산 시에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의 어떤 협력은 상당히 좀 윈윈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좀 디벨롭시킬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의 공적의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일부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어떤 설계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원가 절감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천만 대라고 하는 규모의 경제를 등에 업고 있는 도요타를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타의 이런 아키텍처를 일부 좀 빌려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이 됐을 거고 도요타의 경우는 본인들이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양상 경험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들의 능력들을 일부 테슬라랑 협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소위 말해서 혁신기업이나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확장하고 있는 전기차 기반의 스타트업들하고요. 기존의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이 상당히 앞으로도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도요다 주가는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시면서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질문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강화라든지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크게 변화하면서 특히 또 코비드19,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까 PC 언급을 해주셨는데 들으셨어요? 포코, 저는 포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코의 시대를 지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의지들은 계속 강하게 피력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사실 테슬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들을 같이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양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의미 있게 내놓는 업체들은 테슬라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계속해서 좁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내연기관 중심이나 새로운 전략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전략을 하는 업체들은 과거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아왔었던 밸류에이션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 시장을 읽고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내지화시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벌리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의 시너지들을 계속해서 확장,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이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테슬라는 이렇게 좀 따라하고 있는 기존에 좀 생각이 있는 OEM들의 주가 상단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일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전략들을 통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양극화돼서 이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옳은 방향의 생각이신 것 같고 꽤 동의해요. 걱정이 한 가지가 뭐냐면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테슬라 아닌 차들 1등부터 한 나머지 한 5등, 6등을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옳다면 나머지는 더 떨어져야 되는. 즉, 전 세계 자동차가 다 테슬라 차로 바뀐다 하더라도 차를 두 대씩 몰지는 않을 거고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를 차값으로 지불하는 평균이라면 갑자기 2억짜리 자동차를 살 만한 소비 능력이 생길 것도 아닐 테니 시장 자체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안에서 누가 먹느냐인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를 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시각은 지금 이 시가총액의 합을 단순한 자동차 산업의 밸류에이션, 시가총액 안에서의 제가 드릴 말씀이었어요. 네, 그 분할로 보시는 시각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내용들은 마이언포스 제톨스인데 결국 이 차량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 전개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이 결국에는 합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제2의 도요타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의 제2의 도요타 같은 업체이면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해계모니를 결국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화석연료로부터 가져올 업체이기 때문에 아람코와 같은 업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거래를 통해서 플랫폼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같이 에너지라는 걸 매개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 즉 애플, 구글 같은 업체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테슬라는 제2의 도요타가 아니라 제2의 도요타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아람코 플러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 애플 회사가 이런 기업 가치를 향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거의 생각이 일치하십니다. 저는 그거는 자동차 업계 예를 들어 100 중에 파이 나눠먹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프로님.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얼마나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점은 드릴게요. 자율주행은 사실 이게 자율주행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게 이게 항상 규제나 사회적인 수용과 기술 이 세 가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2023년에서 5년 길게는 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현실에서 적용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다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GM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GM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투자를 좀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프로덕트 중에 EP1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전동식 팔레트를 같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플랫폼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월티엄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제한된 환경 하에서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 안에서 이 전동식 팔레트가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혹은 차로 배송이 끝난 이후에 차에서 집까지 이렇게 배송을 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환경 하에서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선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실질적인 자동차의 시도로상에서 레벨5 주행이 조금은 더 멀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게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문제들까지. 그거는 아직은 자율주행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프로님,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이 정도면 많이 아마 궁금증들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타봤어요, 정프로? 당연하죠. 언제 타봤어요? 한 1년쯤 전에 탄 것 같습니다. 모델3. 그때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는 다른 차라고 하던데. 그래요? 네. 아,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걸로? 그럼요. 부지런한 애널리스트는 아마 장문수 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슬라 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소카 이런 데 보면 빌려준대요. 신청해서 매달 한 번씩 타보면서 소프트웨어를 해보고 느껴보고 그런다 하더군요. 근데 거의 그게 그거예요. 자,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쟁에 친구들에게 물어봐 resistance